우와 잘하네 그렇지 자 와 여기서 뺏뺏 잠깐만 가지야 자 아 가지야 멋있게 죽일라 그랬는데 아 멋있게 죽일라다가 어우 이겼다 그래도 이겼어요 어? 발록 지면 검은 캔으로 사면 승시 3만 6 알겠습니다 제이슨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바로 미션 들어왔습니다 우리 제이슨님께 캔으로 이기라고 좋아요 아 좋아요 바로 자 바로 미션을 글을 쓸게요 자 이거를 올리고 자 미션 들어왔습니다 자 캔으로 사면 승시 자 잠깐만 자 잠깐만요 미션을 쓸게요 미션을 쓸게요 어디갔어 글자 아 이게 제가 좀 느려요 이해를 좀 해주십쇼 캔으로 사면 승시 뭐였더라 까먹었다 어 3만 잠깐만 아 나 검은 캔으로 하고싶은데 자 자 자 자 자 어 글 쓸 시간을 주 친구 자 큰 거 맞아라 잘못됐다 하지마 자 3연승씩 3만원 아 감사합니다 제이슨님 자 시작 했어요 지금 캔으로 3연승 자 덤은 캔이 아니라 미션 실패 아 환장하겄네 맞네 덜자 빨간 캔이 됐어 자 야 이렇게 크게 자 한번 연승했어요 예 이거는 우길기 안 뜹니다 예 댓글이 안 뜬다구요 자 우리 또 리제이슨님께서 저번에도 예 저에게 수많은 후원과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바로 캔으로 3연승씩 자 그리고 10시 반에는 우리 진원캔이 샤워폰과 하고요 아 이거 깜정색으로 해야 되는데 아 나 하기 싫은데 빨간색 지구 다시 할까 어 이친구 내가 점프하는걸 좀 읽었어 요렇게 이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더라고 이친구 아까 보니까요 요런식으로 큰어리우게 이게 뉴한테 마지막에 에너지 얼마 안 남았을 때 큰 승용이 좋은게 뉴가 발동이 늦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천천히 예 더 천천히 승용을 하면 제가 뒤늦게 승용이 나가면서 제가 때려요 어우 좋아 자 약간 절어있네 허리차기로 자 크게 오 야야 왜 안맞니 이거 잠깐만 왜 안맞아 너 승용 이상한데 뭐가 환경이 안맞나 너 너 몇핑이야 3단치기가 안맞았어요 지금 핑이 안좋나 잠깐만 핑좀 볼게요 핑은 괜찮은데 네 이 친구랑 뭐가 아다리가 안맞나봐요 뭐야 벌써 2연승했어요 미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로랑유쌤님 안녕하세요 이성언니 1피가 편해 2피가 편해 2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데 1피가 유리해요 3라운드 승 아니구요 3연승입니다 장피서님 안녕하시구요 와 또한다 잘될거야 님 범하 아 그런가요 그러게요 요즘에 좀 안보이셨어요 예 영상 다 챙겨보셨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백댕이다 와 이 친구보게 자 제 3연승을 저지하려고 지금 자 꾸기님 이긴네 자 이종선님 또한다 자 3승입니다 3연승이 아니라 라운드가 아니에요 판이에요 오오 잠깐만 이거 잘못 되는 잘못되간다 오오 야 잠깐만 이거 안 돼않돼 자 침착하게 좋아 그렇지 역가드 앉아있다 던질라고 그랬어 이 친구 왜 안되는 줄 아세요? 이게 이 친구가 제가 한 템포 늦게 뛰는 거거든요 앉아있다 던질라고 그랬는데 발을 제가 늦게 눌렀어요 장우지랑 켄켄전 해주세요 제가 켄켄전을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유신님이 장우지를 이겨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해야할 의미 동기부여가 사라졌어요 일단 다른 걸로 이렇게 저렇게 좀 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장우지랑은 나중에 엄청 많이 할거에요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켄 뿐만 아니라 뭐 가일 뭐 바이슨 불랑카 달심 수많은 게임 어 잠깐만 이거 3연승 무너졌다 잘됐다 자 다시 할게요 아 미션 성공 임박인데 날라갔어 다시 미션 재도전 검은색으로 이겨야지 또 재미가 있죠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신의 샘물이 선천적으로 켄은 유보다 강했다는 아 켄이 훨씬 세져 큰 손이 엄청 셉니다 차력하던 친구에요 켄은 자 자 이렇게 자 다시 시작이야 친구 자 방풍 쏘는거 보고 던지 오 자 이렇게 하고 오 막을줄 알았더니 오א 잠깐만 조금씩 신구가 잘해지는거 같애 오잉 발 왜이렇게 빨라 오오 잠깐만 이거 너무 잘하는데 자 다시 자 또 봤죠 승용푸는거 아 아쉽다 자 미션 실패 자 캔으로 다시 합니다 아 검은캔이 저는 좋아요 예 전 항상 검은캔만 했어요 그래서 검은캔을 좋아합니다 어 잠깐만 막 밀고 들어오냐 알았어 아구창 일로와 일로 오세요 와 승용을 한번 해버리네 어 잠깐만 자 요렇게 자 3연승 갑시다 네 검은캔 쓰면 기분이 좋대요 맞아요 예 아 원래 제가 처음 시작할때 검은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어 요렇게 어딜 그렇게 또 던지고 심리 또 던지고 심리 또 던지고 심리 아하하하하하 심리수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예 자 소소백인 또 하고있나 좀 이따 소소백인 하고있으면 여기 뭐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 좀 놀려야지 제가 들어가면 나갑니다 소소백인 아까도 소소백인이 있어서 귀족방 빼슬라고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가윤유저인데 왜 나한테 이상한거 하고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서 예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 너 나한테 사과하라고 딱 4마디만 하면 된다 잘못했음 딱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나 해라 이랬죠 어 잠깐만 너 왜이렇게 잘해 저거 왜이렇게 잘하냐 어 어 어 오 반응 이건 좋아 자 와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집중좀 할게요 예 그냥 가라 그랬죠 어차피 안할거면서 아 갯무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장풍 나오면 승용권 할라그랬는데 와 뭐가 잠깐 렉이 있네 확실히 너랑하니까 어 이게 좀 있구나 어 렉이 좀 있었어요 이 친구라니까 뭐가 아주 안 맞아요 예 던져버리고 한번더 승용 아 너무 재밌네 진짜 예 아까 그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냥 가라 자 자 지금 1승 한번 했죠 저 1승 한번 했나요 생각이 안 나지 아 술도 안 먹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또 잡고 심리전 또 잡고 심리전 아 좋아 좋아 아 큰 발 걸었는데 자 안전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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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장풍 쏘는 거 보고 자 이렇게 잠깐만 1승 2승 했나요 이제 이제 2승인가요 1승인가요 웅배짱님 안녕하세요 노상호님 안녕하십시오 유승용들이 30초불 터졌어요 네 생각이 안 나죠 다시 1승부터 저 모르겠어요 지금 1승했는지 2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까 그거 예 그 영화 대사 좀 흉내내느라고 예 아 이승원 감사합니다 아 장풍 타이밍 나쁘지 않은데 자꾸 점프 뛰게 하고 점프 뛰고 싶게 만드네 자 지금 패턴 하나 익혔어요 자 다음엔 한번 뛸 거예요 아 아 아이고 자 이거 1라운드 또 지고 있네 야 야 이거 또 지는거 아니야 이거 허허허 이승하고 지금 감사합니다 제이슨이 자 일단 같이 막기 집중할게요 미션 클리어 해야 되니까 오 잘 들어와 깊숙이 아 또 잴 것 같아 예감이 안 좋아 자 아 승용했는데 야 에너지 박빙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이겨야 한다 때리 아 왜 안 맞아 아 안돼 자 마지막 일루와 자 다시 야 지금 다시 마지막 라운드를 지금 야 좋아요 아유 이길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셨군요 승용 승용 좋아 몰아넣고 아 이거 타이밍 이상해 자 집중 자 아 이상해 오 오 오 야야야야 잠깐만 아 또 시작이야 또 리셋 됐어요 야 이 친구 봐라 이거 30레벨짜리인데 잘하네 승이 패보다도 적은데 잘해요 기본이 돼있는 친구입니다 아 마지막 라운드를 못 버티고 역시 자본주의 자 다시 재도전하게 됐어요 새로 리셋 됐어요 지금 자 아 이거 봐 좀 렉이 있어요 이 친구 지금 자 보낼게 화끈하게 가자 자식이 그냥 미션을 실패하게 예 아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야죠 또 재밌죠 와 이거 어어 어어 뭐 이렇게 야 와 이상하다 아 이상민님 슈퍼티스틱 만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덕분에 심심하지 않은 저녁 보냅니다 화이팅 아 너무 감사해요 예 야 이거 왜 저저저저 와 되게 깊이 들어오네 와 일루와 일루와 아 아 다시한번 어거지로 이겼습니다 자 3연승 3연승 3만 미션 유지 3연승 이루는 마지막 공격 승력으로 끝내면 5만원 아 마지막 공격 승력으로 끝내면 또 5만원 자 여기에 또 플러스가 아 알겠습니다 리제이슨님 2천원 후원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은 승용으로 끝내면 5만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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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원 5만원 자 10시 반까지 해야한다 10시 반까지 성공해야한다 10시 반까지 야 참을성 있네 참을성 있어 야 또 슬로우 야 이렇게 또 같이 맞기 좀 할줄 알아요 할줄 알아요 이 친구 잘합니다 오? 바로 걸려? 아 아 큰 발 걸 때 반대로 점프 쪄가지고 한번 3단을 노래 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션 던지고 자 심리적으로 또 던지고 자 심리전 또 던지고 또 심리전 어 잠깐만 한대 더 맞으면 뺑이야 자 자 이제 안정적으로 니가 와 이제 아 저 장풍이 너무 빨라서 땡기고 자 2연승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 저는 캔은 원래 저는 장풍이 뉴랑 장풍 싸움하면 캔이 져요 심하게 져요 그래서 아예 전 안쓰고 발 싸움으로 가요 자 1랑님 안녕하세요 쉽지 않아요 캔으로 뉴이기가 아 아 너무 아쉽다 이거 3단이 왜 안맞아 어어 어어? 나 점프 쪘는데 야 뭐가 타이밍 이상해 아 아 야 이거 또 여기서 끝나나 그니까 이 장풍 잘 쏘는 뉴가 캔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자 걸고 아 이게 맞았어 자 이런 구석에 몰리면 안됩니다 어어? 그렇지 이거 노렸어요 제가 자 이게 마지막 3라운드째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예 얘 방송 보고 있는거 아님? 하하하하 자 마지막 라운드 저도 이제 장풍을 좀 다른식으로 자 아하 좋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아아 왜 죽었어 아아 에너지 원래 이렇게 던지면 살짝 남는건데 와아 하하 자 3연승 미션은 성공했는데 마지막 승용으로 끝내는 미션은 예 아 요거는 어 맞어 또 해도 되잖아요 그쵸? 자 하단 글자 자 미션 성공 미션은 클리어 됐어요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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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연승 도전해서 마지막 보너스까지 와 에너지 다는거 보세요 미션 클리어 마지막 승용 마무리 시 오 하나 둘 셋 넷 네 자 요거까지 남았어요 어 화면을 좀 크게 자 됐다 자 유효합니까 제이슨님 자 요것도 3연속으로 이기고 예 그럼 마지막을 그거 저기 승용으로 마무리하면 유효한가요? 와 이거 바로 잘하네 이거 자 다시한번 아 이상민님 슈퍼티틱만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민님 후원 만원 아까도 주셨는데 또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면 조정해주세요 아 약간만 아래로 내릴까요? 자 아 자 요렇게 자 여기 한번 더 던지고 자 리제이스님께서 또 유효하다고 마지막을 요렇게 끝내라고 아 요렇게 끝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미션 클리어했고 마지막 승용 마무리 마무리 4라고 썼네 아 이거 잘못 썼네 잠시만요 마무리 시 다시 5만원 미션 이거 큽니다 이거 자 마지막 마무리 미션을 이제 남았어요 자 일단 두 판을 이기자 승용까지 좋아 마지막 멋있게 보냅니다 이상민님 연세대 시절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이상민님 아주 그냥 가드죠 가드 자 감사합니다 아 제이슨님 오늘 또 재밌는 또 미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와서 큰 발 때리려고 그랬는데 어 야 이거 못 걸었어 자 어 아 아 미리 보내신다고 또 아 미션 클리어도 안했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이 친구 뭐 큰 발 안 끄고 가서 잡을라고 그랬어요 아 후원을 아 제이슨님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 자 이거 이겨야 이 지금 두 번째 라운드 자 이겨야겠죠 야 años 아 이게 왜 맞니 자 어우 이거 왜 못 걸었어 아 이겼어요 지금 두 번 이겼죠 아니 아니 토해되는건 아닙니다 알렉스리님 자 2연승 했어요 마지막 3연승까지 하고 마지막 끝낼때 승용으로 끝내면 그러면은 이제 미션 전부 다 클리어하는거에요 우리 리제이슨님께서 해주신 미션 아하 와 이거 거는거봐 와 와 뒤로갔어야 되는데 와 잘한다 이 친구도 잘하네요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자 이거 마지막 11선승인데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야되요 지금 큰승용으로 이겨야되요 이렇게 야 잘하네 야 야 잘해 와 뭐이렇게 아 또 실패 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큰승용 마무리는 실패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친구가 안나갈때까지 해야되는데 나갈거 같아요 자 그래도 재밌게 마무리를 짓께요 잘하네요 이 친구도 예 그래도 미션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예 리제이슨님께서 아 또 또 미리 주셔가지고 또 일로와 야 요런거 잘하네 일로와 자 아우 잘참았어 자 아우 잘참았어 미션을 막을래요 미션을 막을라고 열심히하나요 미션을 막을라고 열심히하나요 미션을 막을라고 열심히하나요 아 이것도 너무 좋아 아 이것도 너무 좋아 자 좋아 자 이 친구 봐라 요렇게 아구창 자 아 세번째판 극강 상대편 유 리제이슨님 2천원으로 아 또 감사합니다 아흐 잘해요 잘하네요 보니까 자 자 일단 구석으로 몰아넣고 자 여기서 요리를 어 이친구봐라 이제 승용도 하네 어디 너 똑같이 똑같이 따라하려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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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아 정밀리언님 하이여 반갑습니다 이친구 나가겠네 나가지마 아이고 나갔네 자 그래도 너무 재밌게 했네요 자 열 어 이제 10분 남았구나